실력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예전 시대보다는 선수 생명이 늘어났잖아요 나이가 조금 예전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서 이렇게 잘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2대1 패스를 봤고요 아 잘 나오셨어요 오르바스팅 득점합니다 강영종 청주가 2대0으로 달아납니다 자 강영종 선수 지금 사이드팩 자원인데 순간적으로 안쪽을 파고들면서 공간을 잘 탈취해냈고요 지금은 역시 2개의 골을 복귀해보면 2개 다 모두 카운터어택이거든요 그렇죠